지금 몇 시예요? 1시 10분이에요.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몇 시까지 가요? 2시까지 가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8일이에요. 목요일이지요? 아니요,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뭐 하세요? 글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세요? 아니요, 아침은 안 먹어요. 수업은 날마다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아니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어땠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지금 몇 시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8일이에요. 목요일이지요? 아니요,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뭐하세요? 글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곱 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세요? 아니요, 아침은 안 먹어요. 수업은 날마다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아니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어땠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지금 몇 시예요? 어디에 가요? 몇 시까지 가요? 한 시 십 분이에요. 회사에 가요. 두 시까지 가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목요일이지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뭐하세요? 10월 8일이에요. 아니요, 금요일이에요. 글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세요? 수업은 날마다 있어요? 일곱 시 반에 일어나요. 아니요, 아침은 안 먹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영화가 어땠어요? 아니요,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요, 친구를 만났어요. 영화를 봤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제가ides서 일곱 시간도 만났어요. Defense에서 일곱 시간도 만났어요. 아니요, 같이 별 Paw 갔어요. 아름다운 눈 감시. 제가 놀你是 없었을 거에요. 그냥 할 마요.